주위에서 성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성실함에 비해 성적이 안 나와서 이제는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저 스스로는 짜증까지 납니다. 성실함은 최고의 덕목! 이라고 우리 조상 대대로 누누이 가르침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제 경우에는 도대체 뭘까요? 계속 성실하게 살면 언젠가는 이루어질까요? 라는 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질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바로 즉답부터 드릴게요. 성실함! 좋은 덕목 맞다. 근데 반쪽짠다. XX한 성실성! 이래야 100%다. 이 XX가 뭘까요? 나머지 50이 뭘까요? 나머지 반쪽이 뭘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실한 거는 굉장히 좋은 덕목이에요. 솔직히 이 스터디코드 라이브 방송에 오신 분들이나 유튜브 채널에 오신 분들이 못 가져서 안달난 덕목이죠. 맨날 공부 자극해주세요, 동기부해주세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너무 나태하고 게을러서인데 일단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금 짜증이 많이 나있지만 자책하지 말고 굉장히 좋은 반쪽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박수 쳐주세요. 알겠죠? 근데 제가 왜 반쪽짜리라고 했느냐? 나머지 반쪽은 뭐냐? 그 XX가 지금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전략적 성실성이어야 돼. 그냥 성실성은 위험해. 그리고 이렇게 짜증이 나고 자존감의 상처도 받을 수 있어. 일단 전략적 성실성이 뭐냐면 성실하게 공부하되 중간중간 잠깐 멈추고 내 방향이 맞는지 방법이 맞는지를 재검토하고 공부하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성실함이 이렇게 칭찬받을 정도로 좀 우직한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왜 성실하다가 말고 딴 길로 새요? 왜 딴 짓을 해요? 또는 아 저는 그런 얍삽한 거 싫어해요. 성실함이 어떤 DNA면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거부감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학생의 질문처럼 반쪽짜리 그냥 우직한 성실성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된다니까. 첫 번째는 지금 말한 대로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는데 계속 성실하기만 해. 결과가 계속 안 나오잖아. 그러다 보면 1번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니까. 저는 성실함이 유전적으로 타고난다. 그런 마음을 안 믿지만 그냥 비유적으로 타고난 성실함도 꺾이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게 또 거꾸로 유전이 아니라는 진거지. 성실한 유전자를 타고났으면 끝까지 성실해야 되는데 계속 결과가 안 나오면 심지어 유전자를 이겨서 꺾여버린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가장 무시무시한 거 나중에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아요. 자신감에 큰 상처를. 나는 그냥 무식한 인간인 겁니다. 주위에서 모두 다 성실하다고 칭찬하는데 지금 이 학생처럼 듣기가 짜증나. 왜 짜증나는지 아세요? 결국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니 머리가 돌대가린 거니 지능이 돌대가린 거니 나 진짜 그런 인간일까 하면서 자존감을 아예 꺾여버려요. 공부 좀 포기하는 건 차라리 낫다니까. 그건 껍데기야. 근데 그 밑에 있는 자존감, 자신감이 날아가는 건 나중에 인생 길게 봐도 타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 한 번 성실함은 반쪽이다. 전략적 성실함. 저는 이거는 스터디 코드에서 만든 말인데 굉장히 저는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여러분이 꼭 기억할 멋진 단어 코드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스무살 이후에 인생에서도 되게 중요한 거라 다시 고등학교 과정은 성적, 대학 간편도 중요한데 스무살 이후에 내 습관을 형성하는 거잖아. 이 전략적 성실성을 공부해서 꼭 습관으로 해야 나중에 스무살 이후에도 괜찮다고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갔는데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 회사 생활 안 해봐서 받았지 않겠지만 쟤는 진짜 열심히 해요. 맨날 야근해. 근데 퍼포먼스가 안 돼. 사람들도 처음에는 박수 치다가 나중에는 이러고 그 사람도 아까 말했지만 포기하고 자존감 날아간다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냥 우직하게 야근하고 일만 했지 내 일의 방향이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닐까? 라고 점검을 안 한 거야.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성실한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우직하고 성실한 건 일단 50%에서도 훌륭한 거니까 이 50이 없으면 안 돼. 있어야 되는 50이야. 근데 나머지 50 전략적 성실성이 없으면 이런 비극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목 놓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행동지침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성실함 이렇게 상상을 해볼까? 고개를 책에 쳐 파묻고 진짜 매일매일 그냥 이 악물고 공부하는 거지. 박수. 근데 중간중간 고개를 쳐달라고. 잠깐 고개를 쳐달라고. 잠깐 근데 내 방법 잘못된 거 아니야? 라면서 스터디 코드 항상 말했던 메타인지 있죠. 이거를 이 어려운 말을 좀 와닿게 표현하면 유체이탈하듯이. 타문 거에서 고개를 들고 내 전체적인 책상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 책을 공부하는 게 맞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내 지금 방법이 맞는 거 맞아? 그거를 한 번씩 점검하세요. 다시 본능적 거부감이 올 거야. 성실한 학생들은 왜 갑자기 딴 길로 세요? 딴 길 아닙니다. 이것도 이렇게 말할까? 또 다른 성실함이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실함. 스터디 코드 항상 말하는 정의와 관점을 바꾸자. 정의가 뭐야? 코드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실함. What is 성실함? 책에다 머리 파묻는 거? No! 전략적 성실함이 100%라니까 가끔 고개를 들고 이 책 맞아? 이 방법 맞아? 이렇게 무작정 외우는 건 맞아? 이거에 신경 쓰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성실함이야. 성실함은 두 가지가 있어. 방법, 방향을 계속 점검하는 것도 성실함. 이 맞는 방법이 확인됐으면 다시 책에 파묻고 미친 뒤 집중하는 것도 성실함. 가끔씩 고개 쳐드는 것 다시 방향 방법 보는 것 성실함. 다시 책에 파묻는 것 성실함. 가끔 고개를 들어서 도저히 방향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럼 예를 들면 스터디 코드 같은 유튜브 채널 와서 도대체 수학에서 맞는 방법이 뭘까? 이 책을 보는 게 도대체 맞는 걸까를 한 번 보는 거.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 보는 학생들 보고 가끔 엄마나 친구들이 야, 그 시간에 공부하겠다. 이 말에 들어있는 메시지는 뭐야? 그건 공부가 아니고 시간 낭비고 딴 짓이라는 거잖아. 그죠? 아닐 수 있다고요. 스터디 코드로 상징되는 방법이나 방향에 대한 점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스터디 코드 유튜브 채널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성실함이야. What is 성실함? 이걸 바꾸라고. 다시 단독적인 성실함. 흔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책에 파먹고 아무것도 안 보는 아니에요. 가끔은 고개를 들고 그죠? 내 공부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 가끔 스터디 코드 같은 걸 보는 것. 그죠? 이렇게 백해서 뒤로 물러나서 메타인지적으로 내려다보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성실함이야. 알겠습니까? 전략적 성실함. 이거는 정말 여러분이 인생 끝날 때까지 가지고 가면 되게 좋은 코드니까 1번 그러니까 스터디 코드 좋죠? 이런 코드를 여러분한테 우리가 말하는 코드란 건 뭐냐면 되게 무의식적이고 형의사학적인 건데 딱 단어로 꽂히게 하잖아. 우리는 그것까지를 코드라고 해. 코딩 작업이 단순하게 무의식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기억에 딱 내리에 박히게. 왜냐? 무의식을 그죠? 따라잡으려면 바로 의식화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무의식을 의식화하고 다시 무의식화한 거거든요. 이 가운데 의식화로 제일 좋은 건 인간은 언어적으로 사고가니까 짧고 굵은 언어. 그죠? 기가 막히다. 라는 자화자찬. 2번은 이거를 고등학교 때 공부를 통해서 전략적 성실성을 습관화하고 스무 살이 넘어가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일터에 가서도 아니면 일터가 아니라 다른 걸 해도 하다못해 취미를 할 때에도 프라모델 만들 때에도 그냥 우직하게 만들다가는 나중에 만들어 놓고 보면 이상하다니까. 딱 뒤로 백해갖고 중간중간에 잠깐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 이런 방향과 방법을 확인하면 취미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전략적 성실성 이거는 인생의 코드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드려보면서 라이브 채팅창에 오신 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0님. 노력과 성적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스터디 코드가 항상 말한 공식이 있잖아요. 인생으로 말하는 결과는 성실성, 노력만 있으면 안 돼요. 노력 곱하기 방법이다. 이 곱하기는 뭘 의미합니까? 방법이 완전 틀리고 제로우면 노력이 2만이어도 0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전략적 성실성에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죠. 전략이 어떤 방법이라면 성실성은 노력. 하여튼 다 통하는 그런 코드 나가는 얘기입니다. 아, 판다님.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셨어요. 뭔가 한글 타자 켜놓은 줄 알고 열심히 막 미친 듯이 수행평가를 쳤어. 막 그냥 A4 용차 나가 끝나가 고개를 딱 들었더니 0타로 돼 있네. 그럴 때 가끔 있죠. 그럼 진짜 허무하잖아. 그런 느낌이지. 고개만 쳐박고 성실하게 했는데 중간중간 고개를 안 들면 이런 낭패가 온다. 아, 저런 되게 참신한 비유인데 성실함에 비해서 성적 낮게 나와서 안 친한 애들이 나를 무시해. 질문하신 분이랑 똑같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친구들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말고 일단 다시 아까 말했잖아요. 성실함을 가진 건 대단한 거야. 그거는 스스로 박수 쳐주되 전략만, 전략적 성실함만 붙으면 친구들의 비난을 한 번에 압살할 수 있을 겁니다. 복수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